무명을 밝히고 4월 26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수요 초대에서 오늘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맡고 계신 범수 스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정말 오랜만입니다. 지난 2017년에 사는 게 내 맘 같지 않을 때 힘이 되는 말, 책 출판, 그때 기념회가 3월 28일인 걸로 기억을 하고 저희 또 방송에 기초교리도 전해주셨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6년이 지났네요. 스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네 주변에서 베풀어지는 많은 은혜에 감사함을 느끼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님 지금 이제 주석하고 계신 데는 금용암 있잖아요. 네 부산 시내에 지리적으로 어찌 보면 한가운데라고 할 수 있는 세미산? 네 세미산 금용암에 소위 맡아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네 금용암이 정말 중심인데 굉장히 또 산속 같은 교통은 또 가깝고 참 묘한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네 아주 그렇습니다. 모든 사찰들이 다 그렇겠지만 금용암 역시 많은 분들의 정성과 기도와 이렇게 얽혀서 지금의 자리에 하고 있고 실행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네 부산불교연합회 사무총장 소위 맡으신 지가 얼마 안 됐죠 스님? 네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동안 어떠셨어요 스님? 네 소위 맡고 나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불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셨구나 하고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소위 맡고 난 다음에 부터는 새롭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짜여지가 있는 그대로의 방향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부분에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에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팔관회 때도 스님께서 사무총장 맡으셨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소위 맡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처음 맡은 팔관회 행사였는데 사실 그전에 법무사에 있으면서 팔관회 행사는 쭉 창간도 하고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사회를 보면서 실무자분들과 이렇게 의견을 나누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에서 고심하고 준비하고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새싼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부산 불교 납부 사무총장 범수 스님 모셔서 말씀 나눠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불기 2567년 부산 연등축제를 앞두고 있거든요. 연등축제. 우리 부자들은 뭐 잘 알고 있고 또 손꼽아 기다리고 있지만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축제인지 또 왜 개최하는지 스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등회라든지 팔관회 이런 용어는 일반 불자님들한테는 아마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우리만이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 민족에서 사실은 가장 오래된 축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국가무용문화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네스코의 인류무용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하게 우리 불자님들만의 축제가 아니고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고유 행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의 많은 곳에서 부친이 오신 날을 맞아 연등회를 개최하고 있고 또 이러한 행사를 계속 유지하고 전성하고 시민들과 다 함께 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시민들과 불자들 뿐만 아니라 다 함께. 그러면 올해 연등축제 불기 2567년 연등축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스님께서 이미 사실 연등축제 이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월 초 2월 달부터 실제적으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2월에는 전통 등 강습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2월 달에 시행했던 전통 등 강습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작품과 또 불교 관련 작품을 함께 전시하는 특별전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5월에는 어찌 보면 가장 중심되는 행사인 부산연등문화재와 부산연등회 행사를 봉해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고 또 6월에는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부산 지역의 자비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달부터 7월까지 이러한 행사가 쭉 진행이 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미래라 할 수 있는 어른이 청소년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재동자 문화전성단을 운용해서 연등회와 함께 많은 활동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 4월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만 알고 계시지만 그 전부터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늘 준비하고 또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내년 축제 준비하고 1년 내내 그러니까 준비하는 게 일상화가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산불교연합회의 실무자분들의 진행하시는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어떤 행사가 이루어진 데서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연등행렬 내지는 전등식이 한 데서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작년에 했던 행사를 기초로 해서 개선할 점은 다시 좀 개선하고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보강할 부분은 또 보강하고 그러나 보면 1년 내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미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특별전 열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연등축제는 시작이 되었고요. 전통등강습회와 3월 24일부터 4월 9일까지 특별전을 진행했는데 전통등강습회를 통해서 만들어진 등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다른 작품들을 함께 모아서 시민들을 위해서 불교를 알리고 또 가까이 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도록 그런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네. 가보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특별전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도 부산시민공원 미로 전시관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미로 전시관의 이름이 길이 어려운 미로가 아니지만 사실 찾기가 좀 저는 처음 가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 장소에 모여 있었던 분들과 작품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한다는 게 참 큰 힘을 만들어내는구나 느낄 수 있었는데 지난 2월 22일부터 24일까지 부산공예 명장이신 박봉떡 교수님의 지도로 전통방식 흔히 하는 말로 100% 전통방식으로 등을 제작했습니다. 저도 직접 참석해서 만드는 데 동참을 했는데 요즘은 등을 만들 때 이렇게 그 안에 뼈대라고 표현하죠. 프레임을 짜는데 철사라든지 요즘의 재료로 쓰는데 전통방식 그대로 하다 보니까 예전에 했던 대나무 있지 않습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잘 없지만 예전에 비오면 우리가 썼던 대나무 우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대나무 살 가지고 등에 뼈대를 만들고 그다음에 풀도 요즘에 순간접착제 이런 게 아니고 민어 부레라고 민어를 부레를 꺼려서 그것을 아교로 만들어서 붙이고 100% 전통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50여 점과 한마음서는 부산지원에서 만든 창작 등 10여 점과 특히 상강사 장중선님께서 직접 만드신 지화 종이를 만들고 지화 40여 점 그리고 bbs 사진가의 회원들께서 제공해 주신 작품으로 특별전을 부산시민공원 미루어진 시간에서 특별전을 열었습니다. 네. 그때 가봤더니 정말 작품들이 참 좋다는 생각과 함께 이걸 미리 전통 등강습회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구나라고 알 수 있었는데요. 스님 올해 부산 연등축제는 스님 보시기에 어떤 부분에 가장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축제고 또 부산뿐만 아니라 부친이 모신 날은 전 세계인의 축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불자만의 축제도 아니고 해서 사회적인 우리 팬데믹 현상도 끝났고 이제는 실내외 마스크 착용도 해제가 된 상태니까 그동안에 좀 닫혀있고 갇혀있고 침울했던 분위기에서 벗어나자 그래서 다 함께 하는 연등회 또는 점등식이 되자는 게 컨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부산 연등회 지방문화재가 또 등재가 돼야 되겠죠. 스님? 네.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데 이미 우리 서울 쪽에서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또 부산은 부산이라는 특수성과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추구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스님 보시기에 지난해 연등축제와 달라진 차이점, 특징 어떤 걸 더 꼽을 수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등을 만드는데 기성품을 쓰지 않고 전통을 계승한다는 차원에서 그것을 재현하는 데에 중점을 둡고 또 많은 불자님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행사를 준비했다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선재동자 문화전승단 아까도 잠깐 말씀 주셨는데 올해도 활약이 대단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그 훈련 계속, 계속 활약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부산 연등축제 세부 프로그램도 자세히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내일 모레죠. 4월 28일 개막 전등식을 시작으로 5월 14일까지 송상영 광장에서 17일간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무차만발 공량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 인근 특설무대에서 부산 연등의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등행렬, 연등행렬을 준비 중인데 시민공원에서 송상영 광장까지 연등행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일단 이번 주 금요일 28일 점등식부터 아까 5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또 5월 7일 비빔밥, 그리고 드디어 연등행렬은 5월 20일 말씀 주셨는데 일단 점등식 28일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요? 네. 송상영 광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4월 28일 점등식과 5월 20일 연등행렬로 크게 나누지가 있는데 4월 28일 오후 7시에 송상영 광장에서 점등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저희들은 행사용으로 즐겁지만 조금 작은 날이라 해서 소회일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냥 점등식 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선재동자 문화전승단에서 우리 아이들이 호기놀이 시연 그리고 너티떡 나눔 행사가 있을 겁니다. 이런 행사는 어쩌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부산 지역만에 있는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점은 점등식을 마치고 송상영 광장 안에서 거기에 동참한 인원으로 간이 연등행렬을 할 예정입니다. 그때 이때 풍물당과 연의당과 함께 송상영 광장 안을 연등로 행렬할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께서는 많은 동참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금요일에 일단 송상영 광장에서 저녁 7시 개막 점등식이 진행되는데 그리고 이제 특이한 거는 올해 처음으로 점등식 마치고 간이 연등행렬. 이것도 참 기대가 되는 거였습니다. 송상영 광장에 전시되는 전통등 또 장엄등 참 기대하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어떤 등들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부처님 모신 날을 맞이해서 다는 등은 어떤 등이든지 형태라든지 크기와 관계없이 다 행복한 마음으로 다는 등이겠지만 또 이렇게 등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이 보는 느낌이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매년 100여 점 정도의 다양하고 아름다운 등으로 장엄이 되는데 대형등도 있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캐릭터의 등도 지금 달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해서 호응이 좋다고 하는 이벤트 등을 준비 중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예를 들어서 경전의 걸기라든지 또 우리 부산 지역의 핵심 사업인 2030 세계 박람회 개침이 가득도 신고왕 건설 등을 홍보하는 이벤트 등 뿐만 아니라 범어사, 상강사, 진각종, 한마음 선언 등 많은 사찰에서 내어주시는 대형 장엄 등을 포함해서 대략 130여 점이 송상현 광장을 장엄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오셔서 진짜 사진 찍으시고 산책도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기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송상현 광장에 또 마련되는 소원등 달기도 많은 분들이 또 굉장히 손꼽아 기다리시더라고요. 올해는 이 소원등 달기 어떻게 마련이 되는지요? 네. 제가 소원등 달기는 직접 참여하지 않아서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평가서를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소원등을 적는데 참여비로 천 원 정도의 경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전액을 부산 지역의 자비나눔 행사로 다 제가 알기로는 기정행위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소원등 행사를 진행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금액은 부산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곳에 전액 그대로 다 전달할 예정이고 작년에 부산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에서 생활하는 보호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가전제품을 구매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억으로는. 그래서 올해도 소원등을 타시면, 타시는 분은 소원등을 달아서 좋으실 것이고 또 그 금액을 지원받으시는 분들은 자비나눔 행사에 동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원등 달기 체험. 체험비를 이제 천 원 정도로 받고 진행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보시의 공덕을 쌓게 해주신 거네요. 그렇죠. 소원이 왠지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지난 특별전에도 어떻게 보면 전통 등 강습회 사진 또 등도 선보였는데 이제 등 하니까 또 강습회를 해마다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는데 강습회를 통한 성과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네. 이번에 강습회를 진행을 함에 있어서 지원자를 공개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셔가지고 1인당 3개의 등을 제작을 하기로 했는데 3일간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모여서 하다 보니까 참석하실 수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고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4차를 방문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올해에 직접 참여해서 만들면서 저는 몰랐던 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고 전통 등은 또 이런 식으로 만들구나 하는 것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다는 데에 큰 어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항상 남이 만든 등만 보다가 직접 이렇게 한번 풀도 아까 위너부레야. 위너부레 풀로 해서 만들어보는. 이렇게 전통 등 강습회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좀 마련되는 것 같고요. 자 다시 한번 또 더 정리를 해드리면 이번 주 금요일 4월 28일 저녁 7시에는 개막 점등식이 있고요. 그리고 연등축제 가장 할리아트라고 할 수 있는 재등행지는 아까 5월 20일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연등행렬은 5월 20일 부산시민공원 야외주차장 인근 특설무대에서 시작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본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행사를 마치고 나면 연등행렬 구간은 부산시민공원에서 송상영 광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참석하셨던 분들이 대략 3천여 분 정도 되시는데 그 정도 인원만 참석해서 그렇게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이태원에서 안타까운 참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다 감안을 해서 인원의 제안을 뒀습니다. 시민 안전과 그리고 동참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서 인원 제안을 둔 상태고요. 그리고 행렬단에는 제일 선두에는 연의단을 중심으로 해서 크게 네 그룹으로 나누어서 장엄등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상 또 그런 자리에 동참하시면 나도 등을 가지고 재등행렬에 동참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렇게 행렬단에 인원수를 제안을 뒀는데 참석하고자 하시는 열의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작년보다는 조금 더 인원수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안전 문제에 이렇게 지장이 되지 않는 정도에서 지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그 구간이 어떻게 보면 도로 여건을 또 감안을 해야 되는 그런 준비하시는 주최 측에서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적으로 교통시간이라든지 그리고 그 도로가 차지하고 있는 어떤 환경 때문에 또 시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워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선 일부 구간만 점유를 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구간은 차량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 중입니다. 네. 그 회의할 때마다 스님께서 이제 사무총장이시니까 늘 함께하시는데 진짜 좀 안전 그리고 또 축제인데 참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모든 분이 저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실무자 부산불교연합회 실무자분들께서 굉장히 이렇게 고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연등행렬에 참석하고자 하는 우리 불자님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안전하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반응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연등축제 기간 중에 우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면 스님께서 조금 더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점등식 때부터 시작해서 긴 시간 동안 송상영 광장에서 장엄등이 전시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 주시는 것만 해도 참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소원등 달기라든지 그리고 각 사찰이나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문화체험부스에 동참하시는 것 그리고 5월 20일 날 연등행렬 때 우리 불자님들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만 해도 큰 참여가 아닐까. 그런데 이 모든 참여가 소원등 빼고는 무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소원등도 어떻게 보면 아까 보쉐공덕 이런 표현을 했는데 결국 그 천원이라는 금액이 모여서 또 좋은 곳에 회항하게 되는 거니까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록에 보면 대략 만 2천 등 정도가 달렸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친 연산을 잘 못하는데 대략 만 1,200여만 원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금액 전액을 부산시 청소년 자립기관에서 생활하는 보호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으로 기부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시 청소년 자립지원관에 생활하는 보호청소년들에게 또 들어가는 거니까 또 이런 좋은 회항할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또 동참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당장 점등식부터 그리고 점등식 끝나고도 거기 미니 간이 행렬이 있다고 하니까 한 번 또 즐겨 보시고 또 여러분들께서 송상영 광장 가셔서 예쁜 등 또 대형 장엄 등도 함께 또 감상하시고 사진도 찍어 보시고 하시면 5월 14일까지 송상영 광장 가셔도 되고요. 5월 20일에는 이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재등행진인데 안전사고 아 이거 진짜 좀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요.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좀 4천여 명이라고 하셨죠. 이렇게 연등행렬이 진행된다는 거. 또 행렬의 아름다움 여러분들 한 번 또 함께 함께 보셔도 좋을 거였습니다. 이 부산 연등축제가 이제 불자들만의 축제를 넘어서 아까 스님 맨 처음에 이제 다 함께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시민 모두를 위한 축제로 승화될 것으로 기대가 되거든요. 그러려면 앞으로 또 고민해야 될 또 풀어야 될 숙제 과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제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전통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사실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산이라는 지역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부산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이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리적으로 거기 외부에 침략이 많았고 그다음에 그런 현대사에서도 굉장히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연등행렬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사성도 있고 또 지역의 그런 아픔을 달래는 호국영연제라든지 이런 것은 부산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이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든 게 다양화되고 보편화되다 보니까 그런 지역성과 특성을 살려지지만 이런 행사가 만들어지기까지에는 그러한 역사성도 있었고 특성성도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또 옛것을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런데 그 나아감에 있어서 지금 현재 계신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미래 세대인 선제 문화선생단이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내고 부처님 행사, 불교 행사라고 이렇게 한정짓기보다는 이게 우리 고유의 지역의 행사였고 우리 민족의 축제였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민들께서도 참석해 주신다 그러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아까 선제동자 문화전승단 우리 아이들이니까 정말 호기놀이도 함께 또 보셔도 좋고 느티떡 나눔 행사도 함께 또 느티떡 한번 맛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까 함께할 수 있는 행사들 굉장히 또 많이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4월 28일 점등식 시작으로 해서 5월 5일과 6일 이틀 동안 전통문화체험 한마당 그리고 또 5월 7일에 비빔밥 3천인분을 나눠주는 무차 만발 공양 행사까지 많은 분들께서 5월 14일까지 송상영 광장 오셔서 아름다운 등의 매력에 또 빠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스님 올해 부산 연등축제의 좀 성공적 회양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불자들에게 좀 당부 말씀 남겨주시겠습니까? 네. 늘상 하시던 대로 하시면 됩니다. 특별하게 안 하셔도 그리고 항상 행복한 마음으로 동참하고 하시다 보면 그 행복감이 주변에서 느껴질 수 있고 우리는 그런 다른 말로 자비강명이라 하겠죠. 그래서 자비강명이 충만한 그런 나날이고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해도 불기인 2067년 부산 연등축제를 멋지게 치러내기 위해서 조직위원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애쓰고 계시고 궁금한 점들은 부산 051-867-0501번, 867-0501번으로 문의하셔서 부산 불교연합회 그리고 이번 불기인 2067년 부산 연등축제를 함께 또 자세한 정보도 문의도 좀 해보시고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한창 바쁘실 텐데요.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금 점등식 준비 다 된 거죠 스님? 네. 점등식 준비는 다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 그날 바로 28일 날 저녁 7시에 송상영 광장으로 오시길 바랍니다. 스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불교연합회 사무총장 범수 스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